포켓몬 월드 챔피언십 마스터드 토너먼트 뉴스 마침내 시작되는 흥분으로 가득 찬 세미파이널 제왕 턴델 선수와 그리고 카르네 선수의 등장이다 뭐니뭐니 해도 최고의 볼거리는 펌큐닌이야 펌큐닌 가라! 지금 방송 중이거든 그나저나 꼬마 녀석들 왜 아직 안 오는거랑? 에휴 보나마나 어디서 헤매고 있겠지 포켓몬스터 W 다음 이야기 세미파이널 1 악승 너희들 꼭 봐야 한다 뭐죠? 1 악승